자, 이번에 할 게임은 퍼펫 하우스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19,500원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사람들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으스스한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매일 저녁에 살펴보는 곳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게임이 될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살펴보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내 눈에 관한 곳을 방문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음... 이 장소로 가는 건가? 사진? 여기가 사진 인화실인 것 같고 완전 전문적으로 하네 천직인가봐 형사도 하고 탐정 같은 것도 하고 헉... 그 노트들을 어디에 넣었을까? 수... 쪽지? 카메라... 챙기고... 이건 뭘까요? 근데 읽을 수가 없어 그냥 찢어진 사진... 아, 신문조각인가? 서류... 음... 이걸 왜 여기다 놔둔 걸까? 경찰 배지야... 어, 집 상당히 좋은데요? 화장실... 내가 보이지 않아... 응? 집이 좋구만... 아늑하다... 신문읽기... 어흥키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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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독화술사가 뭐야? 복화술사가 뭐야? 독화술 장소는 집사들이 떠들어가는을 생활을 없애고 음... 인특해 예상에는 뭔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흔한 소식이 없죠 누군가가 그녀가 지금 저한테 기억나는 건 이것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탐정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탐정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낮에 총 들고 파트너랑 가면 안 되나? 지멸쇠 뭐뭐 챙겨야돼? 뺐지? 안챙기고 뭐뭐챙기자 그러죠? 그냥 바로 가면 되나? 얘기하나라고 까먹었네 아니 이걸 왜 혼자서 이해가 안가네 이정도면 그냥 경찰차 타고가지 도착이야? 왜이렇게 조용해? 버스가 내리라고 말도 안하고 택시인가요? 엄청 어둡다 여기야? 저기 끝에 집이 보이긴 하네 당연히 밤인데 조용하지 그러면 쪽지 읽기 아 이거 얻으면 여기에서 읽어야 되나봐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쪽지가 발견되겠지 피터 힐의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창문에서 뭔가를 봤다 아이였나?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똥을 지리고 도망쳤다 정신 차리자 제임스 그냥 너의 상상일 뿐이야 하 괜히 어제 무서운 비디오 영화를 봤나? 바지에 똥을 지렸다고? 그 정도야? 잠겨있진 않나보네 방금 무슨 소리야? 천둥? 날씨가 흐려보이진 않는데 근데 사람이 살고 있나봐 양초에 불이 어? 함정인가? 뭐 튀어나올 것 같애 아니 여기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좁아서 되나? 여기로 헉 헉 소리 뭐야 아니 형사 맞냐? 그거 쓰러져가지고 기절한다고? 이게 맞아? 아 아 누가 당겼대 손전등이 바로 망가졌어? 잡혀들어온건가 지금? 쪽지 젠장 문을 열자마자 머리를 얻어맞았다 이곳에 얼마나 누워있었던 거지? 몇 시간이나 된건가? 전혀 모르겠다 젠장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잠깐 깨어나자마자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설마 누군가 이 집에 있는건가? 아 제임스도 나랑 같이 기절했었나보네 어 약간 비트 좋았다 뜬 뜬 썩던 콩 썩던 콩 이미치코리테 우치에 빠비 근데 잠겨서 어떻게 나와? 어 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걸 빼내기는 힘들겠어 어떻게 빼낼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돼 그래 나는 형사이자 탐정이야 추리 여기 방탈출 카페라고 생각해 생각해 어떻게 살려주세요 못풀겠어요 힌트요 예? 힌트점며 설마 쪽지 뒤에? 없는데? 상호작용이 이거밖에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 뭐 밀 수 있다거나 앉아서 뭐 조사한다거나 어 병 아 이렇게 어두운데 있어 보이지도 않네 아 이걸로 잘라내면 되겠다 좋아 내 계획대로군 마침 날카로운게 필요했지 역시 난 탐정이야 역시 난 탐정이야 응? 오 잘되네 됐어 금속파이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너무 허술하다 이거 그냥 팔만 아니 팔 닿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왼팔 넣어가지고 왼팔 넣어가지고 레버 내려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엄청 어두워 손전등이 필요해 아니면 양초 양초 들고 다니자 피터 힐링을 위치하는 것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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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불가능한 말이야 정상적인 설명이 필요해 찾을 수 있어야 해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네요 이건 뭐야? 저주인형? 아니 양초 들고 다니면 안되나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진짜 엄청 어두워 쥐 라따또이 뭐야 국자 아니 여기 칼도 있네 좀 챙기면 안되나? 음? 타이머휠? 어떤 퍼즐에 쓰는건가? 다른거 빈 통조림 일단 1층 먼저 조사하자 1층 먼저 여기는 서랍 안되고 잠겼고 엄마 깜짝아 뭐야 돈? 사진 찍었어 이게 뭘까요? 장치 설명서 같군 이걸 보면 조각들을 제대로 배열할 수 있겠어 이거 뭐야 가면? 마스크가 있고 여기에 서랍? 오 아 여기다 끼우는거네 이거 뭘까? 시간 맞추는거 같은데요? AM 이렇게 있는거 보니까 안챙겨주고 그림이 있는데 복화술사가 맞네 인형 이렇게 옆에 앉혀두고 오케이 오 아 그놈의 잠김 그놈의 양반김인지 잠김인지 참 여기 뭔가 전자음 들리는데? 맞지? 근데 어두워서 안보여 매우 어두워 왜? 아 여기 창밖에 까마귀에 있다 까마귀 어? 이것도 퍼즐아닌? 조각이 비어있어 중간에 끼워야될게 없네 잠김 여기 뭐 적혀있네 어? 이거 아니야? 컴백 10시 35분에 돌아오라는거 보면은 이게 그거네 맞지? 시간을 맞춰서 다시 와야하는군 타이머를 조작하면 되니까 오케이 일단 다른거 또 보고 여기도 있구요 친절하게 사진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친절하게 사진 다 찍네 하나도 열리지 않아 아니 여기 갇힌거면은 잠겼다고 어? 그걸 또 열쇠 찾고 앉아있는게 아니고 문 부수면 되는거 아냐? 발로라도 응?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 됐다 어 뭐야 잠깐만 피터가 파즐을 좋아해 아까 봤던 그림이랑 너무 다른데 좀 적당히 잘생겼거든 비율이 너무 대두인데 머리가 너무 큰데 어? 눈 움직였어 방금 근데 머리 너무 귀엽다 뭐하는거야? 짱구같아 아 머리카네 누구 닮아서 큰거야 응? 뭐야? 뭐하는거야? 살아있는거 아냐? 살아있는거 아냐? 어? 퍼즐 조각 어? 아까 거기다 끼우는거다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열쇠 여기있네 아.. 그림이 있고 북화술 피터는 누워있고 인형은 그걸 쳐다보고 있어 마디움 5 어? 뭐야 F F W O 이거 이거 기억좀 FW O 거든요? 나가볼까? 아.. 저기 비스듬이 열렸지 근데 가면 닫힐거야 어? 저기 비스듬이 열렸지 발자국이 있네 원래 있었나? 이제야 눈에 들어온거겠지 당연히 위에서 보니까 눈에 더 잘 띄어 발자국이 헉 음.. 프랭크 들어가면 돼 이거 아까 그거 맞춰주면 되겠네 FW O잖아 W 이거 하나 있고 이거 O 아 됐어 바로 맞추 역시 탐정이야 나나 기법 내가 기법을 안하겠어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할게 만약에 잠시만요 뭐? 아니 자꾸 잠그네 이 자식이 녹음기 첫번째 중앙? 이게 뭔 말이야? 네번째 아래 두번째 위 세번째 중앙 이거 힌트 같다 이거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중앙 위 중앙 아래 오케이? 이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여그도 그림 무대 위에 있는 느낌이네 기록이 업데이트될 아 이거 그림 아 근데 어두워요 좀 밝을 거 아 아 이거 여기다 하는 거구나 레버 같은 거 찾으면 되겠다 여기도 중간에 뭐가 비었네 톱니가 여기도 중간에 뭐가 비었네 톱니가 어 왜 왜 그렇게 수줍게 있어 응? 혹시 너한테 뭐 너한테 있니? 필요한 거 에이 짱구야 일로와 짱구야 어디 간 거야 어 신짱구 여기 들어가버렸어 포기했냐? 어? 포기했냐고 아 아 아 얘 손에 톱니바퀴 있네 그래 어 이것 때문에 산 거야 너 이거 없었으면 너 죽었어 나한테 어 운 좋은 줄 알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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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끼워주면 되겠죠 됐어 열쇠 어 식료품 저장실 열쇠 어 식료품 저장실 열쇠 거기에 가면은 이거 끼울만한 거 있나? 레버 찾아야 될 거 같애 또 발소리 아마 1층에 있겠죠 당연히 2층은 아닐 거 같고 잠김 여긴 정문일 거 같고 얜 얘는 여기 왜 이렇게 왔다갔다 가나? 2층인가? 여길 여나? 보통 식료품 저장 이런 느낌이면 1층 아닌가? 그래 편협한 생각이야 2층일 수도 있지 뭐야 근데 뭔가 바닥 뚫릴 거 같이 생겼는데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날아왔어 뭘 던진 거야 레버 아 깜짝 아 진짜 떨어지네 뭐야 이 개자식 봐줬더니 뭐야 뭐야 완전 사악한 놈이네 이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내 일 해주려고? 뭔데? 영어 몰라요 영어 모른다고요 아 완전 폭력적이야 또 기절했었나 봐 어? 한쪽 풀어주고 망치졌네? 아하 정체가 뭐야? 어? 뭘까? 그니까 이게 뭘까? 어? 여기 열쇠 있다 탁자 서랍 열쇠 아까 잠겨있던 데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이거 위치 맞추는 거네 이거 찾아야 될 것 같아 방법 야 야 나와봐 야 짱구야 거기 지금 숨었다고 들어간 거야? 어우 주판 오랜만이네 근데 이거 다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적혀있나? 다른데 둘러보면 되겠지 당연히 이거 그럼 어디다 쓰는 거야 어 근데 어두워 여기 전구도 교체해야 돼 전구도 교체해야 돼 전구도 교체해야 되고 이것도 찾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찍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설마 인령 안에 영혼이 들어간 건가? 어떤 의식 같은 거 해가지고? 근데 딱히 그게 없네요 어 이거 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넘어왔나? 어... 그래서 돈 주고 산 다른 인령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유대감을 느껴 혹시 이 인령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믿을 수가 없어 폐암이라니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하지만 난 이대로 죽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공연 중에 윌 모렌스라는 오컬티스트를 만났다 그는 내가 앓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생각은 미친 짓이지만 나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어차피 죽을 목숨 잃을 것도 없지 윌이 오늘 밤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제발 성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의식에는 인간 재물과 내 피 몇 방울이 필요하다 필드타운에 사는 부모님을 방문하러 온 여학생을 위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 인간 재물? 그래서 사람들이 실종 많이 됐던 거구나 인형을 침대 위에 놓았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인형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죽음은 두렵지만 윌은 이런 의식을 여러 번 해봤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인형이 파괴되면 그 안에 든 영혼도 사라진다고 한다 파괴되지만 않으면 난 계속 살 수 있다 아... 그래서 인형 안에 들어간 게 맞네 그러면 그치? 음... 아까 그리고 열쇠 얻은 거 아 여기구만 맞네 찾았다 어 전구 전구 찾았어 전구 전구 찾았고 아까 거기 들어가서 전구 교체해주고 밝아졌네 자 여기 밝게 했으니까 뭔가 있겠죠? 어? 이건 또 뭐야? 뭐 이미지 맞추는 건가? 어? 모양이 되는데요? 아... 인형 몸 응 응 됐다 지 멸쇠 지 멸쇠 지 멸쇠 얻었어 지 멸쇠 얻었어 지 멸쇠 이것도 푸는 방법 어디 있을 것 같은데 2층에서 주판 관련 힌트 보지 않았냐고요? 그랬나? 2층에서 아 이거 아니야 아이씨 이거 아까 그 다른 거라고요 레버 있어야 되는 거 어 방해하지 마세요 죽방 아니 녹화 중이지 뭔 소리야 어? 노크 들렸는데 어? 이대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진의 사진은? 제임스는 그 사진을 찍었지? 가능하군 내가 찾아봐 혹시 아직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오 손전등 완벽해 이것이 가능할게 오케이 근데 인형도 뭔가 수상해 그치 나를 그냥 묶어둘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풀어준 이유가 뭘까 시끄러워 일단 바깥을 좀 조사해 볼까요? 여기도 뭔가 작은 창고 같은 게 있네 뒤에서 발소리 같은 게 났는데 뒤에서 발소리 같은 게 났는데 음 불도 켜지고 어우 fuck 냄새 으으으 이역 어 생각보다 주변에 뭐가 많네 잠김 잠김 여긴 차고 뭐가 있나? 지렛대 오 빠루는 늘 유용하지 바이스야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 여기다 끼워가지고 뭐 해야되나봐 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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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도 있네 잠겼어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기 와 근데 달 진짜 크다 그치 엄청 커 휘어진 차 열쇠? 아 이 키도 사용할 수 있겠어 ى 에앵 아까 바이스에다가 끼우는 거네 여긴 못 들어가요.. 막혔나 봐 못 들어가 그렇게 바로 거기 가서 다시 차 타고 나갈 생각 자체가 없지 않을까 주인공? 해결 하고 싶어서 뭐하냐 너? 안갈 것 같은데 어차피 레버 아예 탈 생각 자체를 안하네 응 레버 얻었어 참 어? 뭐하냐 너? 아저씨 나와보세요 예? 술냄새가 납니다 나와보세요 여기서 뭐하는거야 여기도 길이 있네 우물 어 토끼 토끼야 여기서 뭐하니 여기도 뭐야 잠겼어 뭐하면 될까 여기 창고인가? 김장하는 곳인가? 일단 저기도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 여기 그냥 쓰레기통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얻은게 뭐? 지렛대 그리고 레버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레버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아 아 두개 더 있으면 되네 쪽지에 뭐라고? 뭐가 힌트? 사진? 아 아까 이거 얻었었지 그러면은 이거 기억해야겠네 파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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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빨리 아니 이거 근데 어차피 그냥 그거만 하면 되네 2 3 4 3 맞지 그거 어디있음? 아 여기 내려가야돼 2 3 4 3 역시 난 천재야 2 3 4 3 2 3 4 3 오 오 어 레버 하나 나왔다 이렇게 퍼진 레버들 전부 다 찾는거구만 그치 녹화 소리 뭐야 그러면 하나 더 끼워준다면 하나 더 찾긴 해야되는데 아무일도 생기지 않았네요 자 그럼 이제 파루를 이용해서 뭘 할거 찾아야돼 파루 다른거 사진 힌트같은거 없지 이거 이건 뭘까? 아 이거 찍어서 맞춘거네 돈 아 찍어서 맞춘게 이거구나 돈 그러면은 근데 파루는 내가 볼때 집안에서 하는건 아닌거 같애 집 바깥에 뭔가 쓸만한게 있을거 같다 설마 여기 잠김 어디로가야 와 근데 달 진짜 이쁘다 엄청 큰데 뭔가 방법이 있을거 같애 여기구만 아예 들어갈 생각 자체를 안해가지고 몰랐던거구만 왜 이 연타에도 반응이 없죠 자 26일에 시작한 게임이 버그로 인해서 이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4일 뒤인 30일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개봉식 하겠습니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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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되는줄 알았네 아 된다 된다 아 드디어 됐어 아 됐다 됐다 아니 아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4일동안 못들어간거야 어 아니 나 스토리도 다 까먹겠어 이거 여기서 뭐해야돼 사다리 아 아 드디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응? 절단기 아니 뭐야 아니 또 시비거네 근데 절단기 얻었는데 이거 어디다 씀 이거 어? 어?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되지 뭐야 나 갇혔어 어떻게 나가 여기다 음 여기 뭐가 있네 여기로 나가는거구나 자 지금 절단기 챙겼고 아 나 이거 어디다 쓰는지 알겠다 옆길에 여기 우물있는쪽 거기 창고같은거 있었잖아 그치 여기다 쓰는거 아닐까 딱 봐도 맞네 오케이 마지막 레버가 여기 있구나 오케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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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서 끼워주면 끝 올라가서였나 헥 뭐야 어디가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거야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거야 얘가 여기 먼저 들어갔는데 어디감 여기 위에 올라갔나 사다리 자 이제 레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 방법 있지 않았나 아 나 이거 알았었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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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그치 자 중앙 위 중앙 아래 오케이 중위 중아 중 위 중 아 오오 오오 열렸구만 피터가 포기한게 도구에 들어간 이유에 도구에 들어간 이유가 도구에 들어간 이유가 그 인형이 여기 없겠지 당연히 그 인형이 여기 없겠지 그 인형이 여기 없겠지 당연히 여기 왜 있냐 아 칼 칼 던졌어 아 저 집에서 떠나 그래서 피터가 포기한게 그는 그는 그는? 뭐야? 아, 깜짝이야. 섬 그린. 섬 그린. 아, 근처에 그런게 있었어? 흠. 흠. 여기도 퍼즐 있네. 그는? 아니, 근데 나는 레버 힘들게 넣어가지고 드디어 문 열려서 왔는데 어디로 온 거야? 어? 종 치는 순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아무거나 막 해볼까? 감으로 해야 돼, 감? 리셋 해가지고. 맞는 거는 초록색. 어, 맞네. 그 다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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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뻔하다 뻔해. 엥? 지하실 열쇠. 지하실 열쇠를 얻었어. 오케이. 일단 사진 찍어두고. 공략 안받습니다에. 에에에에. 지하실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지? 근데. 아까 무슨 호수 거기로 가봐야겠다고 그랬잖아. 뒤쪽에도 문 하나 더 있긴 했거든? 지하실을 찾아야되는데. 지하실. 집 근처에 지하실 여기다 여기 같아 맞아 어 여기네 여기도 엄청 어둡다 뭐 나올려나? 거기서 뭐하냐 너? 어? 야 와봐 어 얘 사라짐 어디갔어 섬이 어디있는걸까? 어 어 아 주인공 여기 들어오고 나서 척추가 나만하질 않겠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하아 여기서 왜있는거야? 척추 얘기하니까 지금 휠체어 지가 타고있네? 놀리는건가? 여기 케이블이 연결되어있네요 어? 뭐야 사진찍기 이걸로 뭐하는건가보다 그치? 그래야 이거 작동돼서 문이 열리는 방식인가봐 여기도 이어져있어 뭐가있냐? 뭐가있냐? 어? 뭔가 물건들이 있는데? 어? 물건들이 있는데? 피터의 영생의 삶을 향해 피터의 인생을 향해 피터의 인생을 향해 시리얼 죽였구나 맞아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다른 죽은 사람의 물건들인가 봐 여기 구두도 있고 꽤 많이 죽였나보다 그치 뭔가가 비어있어 여기있네 이게 아까 그 단서겠구만 이거 채워진 원은 뭔가 켜져있다는 표시인가? 아니면 선택됐다는건가? 빈 원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 같고 이걸 조합해서 뭔가 해야하는건가? 음 첫번째 부분은 찍겨있어서 모르겠네요 나머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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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그냥 된 건가요? 아, 첫 번째 찢어진 거 아무것도 연관없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는데? 이 게임이 약간 퍼즐 난이도가 쉬워, 그치? 쪽지가 있고. 이건 뭘까? 의식은 대성공이었다. 이제 난 내 인형의 몸으로 살아났다. 질병 따위 이제 두렵지 않다. 하지만 저 빌어먹을 꼬맹이들이 계속 날 괴롭히는군. 비명을 질러서 쫓아내야겠다. 그럼 날 내버려두겠지? 그런데 녀석들이 지하실을 찾아냈다. 다행히 내가 만든 퍼즐을 푸는 동안 놈을 죽일 수 있었다. 나머지 녀석들도 곧 처리해주마. 빌어먹을 꼬맹이들이 누구야? 그래서 퍼즐들을 좀 많이 만들어낸 건가? 그럼 일리가 있구만. 어, 열린다. 여기에서 뭘 해야 될까? 레버 손잡이. 여기 아까 거기다 끼우는 거고. 오케이. 아, 나도 실제로 이런 데 잡혀도 되겠다. 응? 바로 그냥 탈출 가능하겠네. 망치. 아까 막혀있던 판자 같은데 여기? 이거? 어림도 없고요. 망치를 왜 줬을까? 망치. 이건가? 망치. 이건가? 어? 어? 아까 그 인형한테 복수하나 이제? 쪽지 입고. 제임스의 쪽지 세 번째. 젠장. 저 피투성이 인형한테 겨우 숨었는데 사방에서 그놈 소리가 들려. 날 엄청 두들겨 팼다고. 어떻게든 보트를 타고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문을 열려면 일반 열쇠가 아니라 뭔가 에뮬릭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 지하 어딘가에 있겠지. 아, 아까 그 문 같다. 우리가 열려고 했던 거. 밖에 있던 거. 맞지? 망치. 이거 여는 데 쓰는 거구나. 여기 뭐가 있을까요? 또 질? 어? 아, 이거 열쇠? 얘 자꾸 왜 내 주변에 서성이면서 자꾸 어? 도트 데미지 넣는 거야. 죽일 거면 한 번에 죽이던가. 어? 왜 자꾸 짜잘하게 공격하지? 아, 깜짝아. 아, 청강이. 아, 아. 아,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어? 아니,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어? 뭐 크게 공격은 안 하고.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끼워주면? 음. 드디어 탈출. 어? 아, 약간 진짜 숟가락 살인마 느낌이야. 크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 자꾸 도트 데미지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파요. 아파. 그만하세요. 안 돼. 꺼가차. 아니, 근데 얘는 진짜 뭐 잘 때리면 부서질 것 같은데 있냐? 그렇게 세 보이지가 않은데, 그지. 발로 잘만 차면은 그냥. 박살나지 않을까. 어? 뒤에 뭐가 있네. 쪽지. 내 몸을 집 뒤 호숫가 오두막 근처에 묻었다. 잠긴 문 뒤에 묻었는데, 내가 단단히 잠궈놨으니 열기 쉽지 않을 거다. 아무도 그 섬에 도달하게 둘 수는 없다. 음, 열쇠 같은 걸 찾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섬에 뭐가 있길래. 와, 달 엄청 크네. 여기도 집이야. 이 지긋지긋한 집. 또 퍼즐 있을 거 아니야. 응? 아이씨. 이건 뭘까? 내 자리? 내 자리 이거 찾아야 되네? 여기 들어가는 길. 화장실. 화장실에는. 뭐가 안 보이고. 여기에는. 액자랑. 카페트랑. 여기서 뭔가 얻을만한 걸 찾는 거 아닐까? 어? 6땡, 2땡. 이거 설마. 찍으라는 건가? 경우의 수가. 그럼 99까지 해야 돼? 다른 건 뭐 더 있지 않을까? 뭐 없나? 6땡, 2땡. 뭔가 근처에 더 있을 거 같아. 느낌상. 어? 여기도 뭐 있네. 아, 주인공 체력이 약간 구데기야. 형사라메. 아, 여기 있네. 비번. 6725. 6725. 이 게임은 배신하지 않아. 퍼즐 난이도가 쉬워. 대놓고 약간 알려주는 느낌? 그거 뭐 하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나 보다. 6725. 6725. 됐어. 뭐가 있을까? 아, 보트 노. 쪽지. 내가 직접 인형을 만들었다. 아낌없이 돈을 들였지. 최고급 나무를 사용했더니 엄청나게 튼튼해졌다. 몇, 몇 멍청이들이 내 집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몇 명은 쫓아 냈고 나머지는 죽였다. 저항했지만 어림없었다. 아, 그래서 튼튼한 거구나. 박살 안 나는 이유가 있었네. 오케이. 아, 깜짝아. 뭐야, 부담스럽게. 꺼지라고. 꺼지라고. 아까 말했잖아. 일로 와봐야. 꺼지라고. 자, 뒤질래? 어? 다시 와봐. 좋지. 윌과 함께 섬에서 의식을 치렀고 시체들은 그냥 섬에 두기로 했다.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 들키면 안 되는데 벌써 몇몇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 섬에다가 그 시체들을 옮겨놨구나. 근데 이거 타고 가면 염령은 어떻게 또 만나? 뭐 도겠지? 야, 괴롭힐 거면 여기 미리 타. 나 간다. 어? 뭐, 수영 쳐서 올라고? 나간다아 도착했나봐 이거 이 쓰레기같은 놈 바닥에 있는거 아냐? 배 바닥에? 비명소리 뭐야? 동물소린가? 일단 인형은 안보여 어 여기 생각보다 큰가봐요 웨어하우스 풀 슈팅 에어리아 어디 먼저가지? 풀? 수영장? 비명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야될거 같은데? 헉! 이거 피 아니야? 붉은색인데? 뭐지? 피야 피 이거다 헉! 사람! 사람 피야? 오 마이킥 어어어어 어어 안돼 안돼 안돼요 그 장면 안된다고요 일단 사진찍고 중위 아 위 오케이? 중위 아 위 중위 아 위 헉! 어 살아있는 생존자? 하흑 하흑 어땋게 살았어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 뭐야 캠코더? 안돼 안돼 안되 정신찍이세요 저기요 안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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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런... 하... 편히 쉬세요 그럼 이제 캠코더 내건가? 오케이 요긴하게 쓸 수 있겠구만 완전 처키 그 자체다 인영이 하하... 아 이거 놔두고 가나? 쪽지도 있네? 그 사람을 죽었을 때 이상한, 깨끗한 검은 미스트가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죽었을 때 흠... 약간 강해지게 하는 건가? 아니면 수명 연장시키는 건가? 제임스, 너 자신을 인해 무슨 말이야? 그래... 이런 위험한 곳을...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고 밸브가 필요하네? 또 떨어지는 거 아냐? 멀쩡하구만 오... 이거 타는 건가? 재밌겠다 카트라이더 오... 잘 간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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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서 여기 올라오고 이거 탄 거야? 이거 왜 있는가임? 아이... 아니 걸어서도 가겠구만 얼마 거리 되지도 않네 밸브 이거 돌아갈 때 무슨 일 생기겠구만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냥은 걸어가기 안하네 무조건 타야돼 오... 이렇게 귀 볼 수 있구 아무것도 없나? 어? 의외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그럼 이거 카트는 왜 넣은 거야? 이 요소를? 응? 필요도 없는 거 올라가자 아이고 힘들다 삭신이 됐어 여기 아래도 피 엄청 많아 응? 사람을 완전 많이 죽였나보다 어 이거 아까 그거네 뭐였지? 중위 아위 중위 아위 오케이 어? 리볼버 탄약? 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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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먼저 오길 잘했네 그럼 어? 뭐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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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 아 약간 왜 이런 뻘짓을 시키는 거냐구요. 그냥 여기 가게 하면 되는데 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이 동선들이 있네 아까 그 카트도 마찬가지고 아 굳이 왜 어? 뭐 이벤트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 왜왜왜 뭔데 아 거머리? 벌레있나봐 벌레 거머리가 완전 이런데도 이런데도 사나봐 야 여기 거머리 있으면은 거머리가 왜 내 피 먹을라 그래 여기 사방이 다 핀데? 신선한걸 원하나? 건물이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빵빵해지겠네 이제 가서 사격장 여기가 사격장 뭐하는걸까 여기는 어 오리 돼지 토끼 새 아 또 잠겼어 이거 사격하는건가보다 근데 지금 총이 없는데 다른데 먼저 가야되나봐 여기보면 웨일하우스 이노? 웨일하우스 이건 뭐야 레버 으음 여기서 총같은걸 찾아야되나? 으음 위에 노고있어? 여기는 열쇠 자물쇠 열쇠 자물쇠 뭔가가 필요하다 잠겼고 다른데 먼저 가야되나? 다른데 먼저 가야되나? 나 근데 아까 볼트커터 얻지않았어? 절단기 어디간? 그 한번쓰고 버렸나? 여깄다 정원 가위 정원 가위 얻었고 아 아 정원만 열어줬으면 바로 들어가는건데 여기다가 써주면 뭐가 있을까 이 노란 선 뭐야? 따라오르는건가? 뭐야 이거? 페인트통인데? 어? 비밀번호가 필요해 세자리 어디 힌트가 있을... 려나? 하하 구삼사 야 아니 이거 아니 퍼즐 전상보소? 어? 구삼사 오오 나이스 리볼버 나이스 리볼버 오오 아 위에 위에 기어가면 되잖아 이거는 예? 헉! 뭐야 아휴 바로 닿는게 개웃기네 댕댕아 댕댕아 그럼 어떻게 해? 어? 만능열쇠? 만능열쇠는 뭐야? 아 개발자도 약간 귀찮았나 이제? 만능열쇠를 줘버리네 만능열쇠를 줘버리네? 만능열쇠 아아아아아아 아 형님 진짜 하지마세요 제발 아 안돼 도망가 도망가 아 여기 막힌길 후오오오오 아아아아 아 형님 나 진짜 죽어 아 잠깐만 나 진짜 죽어요 아 나 제발 형님아 아 나 피가 별로 없어 보여 지금 흐릿해 문 닫을 수가 없어 아 아 나 죽으면 안돼 아아아아악 아 여기서 시작이네 천천히 가자 아 걸어가면 안나오는구나 어휴 강아지 야 와봐 우오오오오 우오오오 아이씨 여기서 놀릴 걸 응? 이제 리볼버 얻었고 아까 오리, 돼지 그 다음에 토끼새 토끼새 오리 돼지 토끼 새 리볼버 탄약? 아 여기다 다시 놔야 돼? 나였으면 이렇게 됐다? 그냥 상자 다시 부순 다음에 가져갔다 리볼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우리가 얻은 열쇠 지하실 지하실이면 어디야? 어디 지하실 문 있었나? 오른쪽인가? 아닌데 저게 길 막혔는데 여긴가? 아닌데? 돌아가야 되나? 야다 간다 인형아 왔다 해냈어 벤에 들어가야 돼 아마 이 사건을 더 배울 것 같아 이 사건을 해결해 음 여기 지하실 여기 지하실 있었나? 지하실이 어디지? 아 메인집? 벤에 들어가야 돼 아 여기? 아 뭐야 아 벤에 들어가야 돼 어? 너무 어그로 꺼네 뭐 있나? 흐흐 흐흐 코드처럼 아 크 아 아 아니 이럴 거면 퍼즐 만들지 말라고 어? 5572 이거 금고 퍼즐이네 아니 그냥 다 알려주는데 왜 퍼즐 만든 거야 일단 지하실 들어왔고 어디 먼저 가지? 여기 막혔어 다섯 자리에 이건 아니고 여기는? 이거다 1 2 3 4 5 1 2 3 4 5 6 7 1 2 됐어 별 별 별 얻었어 별 쪽지가 있네요 내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희생자들의 영혼을 흡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인형을 조종하는 것도 방해하고 저항하기 힘들다 그들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 희생자가 늘어날수록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음 뭔가 한계에 봉착했나봐 여기다 끼우면 되나? 달도 필요해 보이는데 달? 달 전력이 없어서 안 되고 달을 찾아야돼 그러면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아까 그 다섯 자리 그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 다섯 자리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설마 여기 달이 있겠어 가지 작은 상자 열쇠 작은 상자? 작은 상자? 작은 상자? 작은 상자 아 여기 문이 있네? 아 깜짝아 아 뭐야 꺼져 꺼지라 꺼지라 꺼지라고 꺼지라고 아 또 도망가네 아 이거네 작은 상자 4,5,2,1,6 4,5,2,1,6 4,5,2,1,6 4,5,2,1,6 6 여기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달 오케이 달 찾았다 달 마지막 달 끼워주면 바로 넘어갈 수가 이빈 이건 그냥 발로 차도 되겠구만 나뭇문이라서 연료가 없다 헛간 음 나 뭐 봤던 거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다가 하는 거 같은데 맞네 오케이 이제 가서 연료 넣어주면 끝 앗! 앗! 깜짝아 뭐야 좀 꺼지라고 제발 꺼지라고 아 어딜 가나 있어 얘는 어차피 너 나 못 죽인다니까 4,5 나 못 죽인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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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이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저기 시비 거는 거야 하 나 못 죽인다니깐 나 못 죽인다니깐 나 못 죽인다니깐 나 못 죽어버려 나 못 죽인다니깐 자 이리 또 뒤져라 야 뻔해 뻔해 저기 들어가 빨리 칼 자랑하지 말고 가라고 해치웠나? 아 잘 타네 덜 타면 안되지 잘 타야지 이거 주인공 너 죽은거 아냐? 혹시? 어 살았네 아 고구마 잘 익었다 뜨끈뜨끈하게 익었네 근데 뭔가 왠지 이 찝찝한 뭐지? 뭔가 반전이 있을거 같은 느낌? 브금이 뭔가 수상해 에? 아니 이걸 또 도망간다고? 와 설마 설마 했는데 헉 엄마 깜짝아 아 뭐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완전 본격적으로 날 죽이려고 하는건가? 헉 어후 뭔데? 여기로 튀었어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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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용해서 전선 따라가가지고 끼워주고 엘리베이터가 있네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아니 어디로 가는건줄 알고 천천히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 이거 약간 뭐 맞춰주는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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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 연결 아 나 이거랑 이거 연결하는건줄 됐다 발판 발판 이거 용도가 뭐해? 헉 아 만약에 이거 안했으면은 이거 밟아서 작동돼가지고 이게 날 찔렀겠다 함정이었네 함정 근데 그냥 점프로 넘어가거나 실제였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 올라가는길 어디로 이어져있는거야 여기가 어디야 아니 그사이에 이걸 다했다고? 이거 전력 꺼줘야될거 같은데 넘어가려면 안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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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사이에 이거 바닥에 길도 뚫려있고 여기 내려가는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겠고 헉 엄마야 이건가? 전선을 잘라야해 전선 자를만한게 여긴 없어보이는데 다른데 먼저 갔다와야되나? 아니면 여기 주방이니까 아이 칼있잖아요 칼 칼로 안되는거야? 아이 꼭 이거 용도에 맞게 해야돼? 절단기 찾았어 막 해도 되는거지? 오케이 전보다 잘났다 이제 나갈수있어 이거 뭐야 어 샷건 진짜 개 뒤졌다 아 이거 만약에 그냥 지나갔으면 샷건이 발동돼가지고 나 쐈나보다 옆으로 지나가면 되잖아 살살 이렇게 어? 아니면 저거 총알 다 떨어지게 다른거 센서 계속 작동시키거나 나 쐈나보다 오 쒸 피해 이제 운전도 해 모르겠지 여기 안에 있네 왜 이렇게 발악을 하냐 너 어? 뒤지라고 뒤지라고 여기야 여기가 심장이야? 슛 또 연기였어 좀 뒤져라 좀 아 왠지 안죽었을거 같다 또 계속 보여주는거 보니까 죽었나? 아 이거 내가 볼 때 한번 더 나온다 그치 나올거 같아 안나오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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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주같은건가? 저주같은건가? 이 날이 날이 아니라 그냥 가자 그래 그래 그냥 가자 아 이제 정면 보면 와 뒤에 있네 와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왜요 뭘 찾는거야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약간 뭐 할지 약간 알거 같네 옆에 창문 깨졌으니까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나 어 흔들흔들흔들흔들 아 떨어졌나? 넌 어딨어? 간다? 좀 뒤지라고 뒤지라고 좀 제발 부딪혀 부딪혀 나무 오케이 이러면 나도 위험한거 아니야? 그냥 내려서 개패지 무기도 없었는데 그지 뭐냐 너가 오늘 뒤지려고 한장을 했구나 자 끼익 세우고 발로 발로 개 패고 어? 아으 아 괴물다 좀 더 나은 몸 아유 질긴 몸 질긴 몸 얼마나 더 나은가 그냥... 그냥 죽이냐... 이제 죽었겠지? 이쯤이면? 이거 더 사는 거 뇌절이다. 개발자님, 그만합시다. 아, 진짜 끝났다. 휙... 휙... 피터 자신이 헬로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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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한 행동이 그러나, 헬로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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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알까?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인형이 저렇게 했다면 아...게임이 끝났네요. 자, 퍼펫 하우스가 괜찮은 게임이었고요. 퍼즐 난이도도 쉬웠고 버그만 아니었으면 그때 바로 깨는 건데 그것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